동대문구 학부모 영향 강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 강좌가 열립니다. 혁신교육에 관심있는 동대문구 학부모 1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대화의 즐거움, 촉진의 중요성,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 문화란, 촉진의 도구와 기법학습 등 회당 3시간씩 7월 12일과 19일, 26일, 8월 9일과 16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혁신교육지구 공식카페 내에 신청 링크에서 접수하면 됩니다.